속보입니다. 4월 2일부터 오늘 4월 5일 오전 11시 현재 기준 일본 우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 무려 7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가사와 라제도의 강력한 7번의 지진은 주변 도쿠미아기현의 강진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한 동서와 남북의 균형을 잡는 지진이 4월 5일 호카이도 쿠시로 앞바다에서 규모 4.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우가사와 라제도의 폭발적 지진의 시작을 찾기 위하여 며칠 뒤로 되돌아 가보면 우선 4월 3일 한국시간 기준 오전 3시 4분의 규모, 7.3진원의 깊이는 62.6km의 강진이 파푸아뉴기니의 수도 포트모르즈비 북서쪽 725km 지역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약 4시간 후인 4월 3일 오전 7시에 일본 호카이도 도쿄 가나가와 현 오사카 시가현에서 전파방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번 전파방해로 인하여 인터넷과 전화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서일본과 동일본에서 발생한 이번 전파방해 사건은 4월 3일 파푸아뉴기니 규모 7.3강진 이후에 발생을 하였으며, 반우아투 인근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의 지진이 일본의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1995년 일본의 한신아와 지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에 TV와 휴대폰의 사용이 잘 안 되는 전파방해 현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한 주목해봐야 하는 것은 이시가와 현 노토지역의 지진들입니다. 이시가와 현 노토지역에서 작년 12월 26일부터 오늘 4월 5일 오후 11시 30분 기준 이시가와 현 노토지방의 지진은 총 37번으로, 현재 일본 내 진원지별 지진 발생 횟수가 가장 많습니다. 문제는 최근 3월 14 새벽 4시 3분부터 이틀 전인 4월 3일 오전 5시 39분까지 발생한 이시가와 현 노토지방의 지진들이 모두 진원의 깊이가 10km라는 것입니다. 1900년부터 2023년 2월 14일까지 123년간 전 세계에서 발생한 규모 7.0 이상의 강진은 모두 1483건입니다. 이중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들은 대부분 진원의 깊이가 낮았습니다. 특히 이시가와 현 노토지방과 4월 1일, 니가타현에서 발생한 규모 5.0과 3.9 그리고 나가노현 북부의 규모 2.2의 진원의 깊이는 모두 10km입니다. 이시가와 현 노토지방과 니가타현, 그리고 나가노현은 연쇄 도미노 지진을 일으키는 지역입니다. 이 세 지역의 진원의 깊이가 모두 10km인 것은 매우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내 다른 지역들의 강진들보다 특히 지표면에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진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진원의 깊이가 어느 정도로 깊은지 얕은지는 직접적인 피해 규모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거 2008년 중국 스찬성과 파키스탄 대지진, 2010년 아이티 대지진, 2010년 인도네시아 대지진, 2011년 뉴질랜드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1년 미얀마 대지진 등은 모두 진원의 깊이가 얕았으며,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컸습니다. 2016년 경주지진도 진원의 깊이가 15km, 2017년 포항지진 역시 진원의 깊이가 한국기상청 발표는 6.9km, 일본기상청 발표는 11km, 미국 USGS는 10km로 발표하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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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